무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나복죽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 용불날대랍, 복입염자, 죽숲, 절쇠여도입죽, 장기일곤이식 번역문 맵지 않은 큰 무에 소금을 넣고 끓인다. 죽이 다 익으면 소금을 넣고 끓인 물을 잘게 썰어 죽에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먹는다. 조리법 1. 무에 소금을 넣고 삶는다. 2. 죽이 다 익으면 물을 잘게 썰어 죽에 넣는다. 3. 죽이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끈다 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